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1편에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오늘 1절에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 10편 81편의 배경은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지 모르지만 나팔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Feast of trumpet 이라고 하죠 나팔절을 그 나팔절에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큰 나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시는 그때 암송되었던 굉장히 웅장한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나팔절은 오순절 다음에 있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때는 심판날에 재림과 심판날에 행해질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이 시를 암송했고요 그리고 이 절기가 가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 이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을 참고하고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고 기쁘게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라 그리고 2절에 시를 품여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찌어다 그리고 3절에 우리의 명절 초하루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눈치채셨겠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깨에서 짐을 버리고 벗기고 광주리를 놓겠다 노예 해방시켰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 때문에 찬양해라 두 번째는 은밀한 곳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 물이 봐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편 후반부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교훈합니다 지금 자 뭘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 순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의 시대를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고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고 16절에는 네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잠깐 간략하게 81편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교훈하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메시지를 몇 가지를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항상 이렇게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들이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 저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우리가 아무거나 흥얼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 신념을 가지고 체험을 근거로 해서 감사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찬양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원리 나무는 땅에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다라는 얘기죠 10편을 보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온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원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서 온 창조물들이 색깔이 변하지 산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했잖아요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5시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오기 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놨던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사업 문제가 막 사업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업이 거의 위기에 이렇게 빠진 상태가 됐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시안부 5시간 남았습니다 라고 선고받은 다음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당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는 소식 또 전화가 왔는데 두 번째 전화는 뭐였냐 당신 회사의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큰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 아주 큰 계약을 맺어서 이제 당신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시간밖에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에게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짐을 벗겨내시고 우리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예언을 시작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오심을 계속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때문에 그 구원과 함께 생명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세상 것이 여러분 부럽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던 자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면 죽어가는 자가 회복되어서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요동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었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아 놓고도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감격이 끊어졌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10절에 보면 내 입을 애국당에서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날마다 피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야구보소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유치원생이 운전면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한다 그거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과 현실이 반대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로 하나님의 시험은요 말씀과 현실을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해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해요 현실과 말씀이 완전 반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이야 다시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아무거나 구하면 아무거나 주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자에게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왔다 생각하세요 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이 사건 주셨구나 이 시험을 넘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광야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네 번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진짜 응답을 받을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다섯 번째 이유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8절에 내게 들으라 그러더니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4대 망한다니까요 집안에 이유 없는 우한이 들어닥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우상을 붙들고 있네 교회 다니면서 붙드는 우상이 뭘까요 나라는 우상이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얹혀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계속 날마다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니까요 우상에서 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고 두 번째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할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원리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음을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날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데 찬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찬양하나? 기쁘게 찬양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해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천국에 모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요 구원을 근거로 한 찬양이 그쳤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쁘게 노래하고 기쁘게 소리칠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금 끊어졌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게시록 5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 5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이유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요 그 천국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여서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시고 또 그 시험 속에서 진짜 축복을 찾아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추구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